자, 오늘 떠나는 날입니다. 델리를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디가루 찍고 가죠. 남은 여행 잘 하시고요. 남은 여행 잘 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부자정리. 여행은 대자정리. 여행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MRP? MRP. 128. 128, 2140. 오케이. 오케이. 고속도로는 이렇게 무료, 오토바이는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. 오늘 하룻밤, 찬디가르 근처에 치고 자국할 곳입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뵙슨을 킬합니다. 배신이네요. 안녕하세요.